냉장고 외관의 이슬 맺힘 원인 냉장고 주위의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는 공기 중에 물기가 냉장고의 차가운 면에 닿아 이슬이 맺힐 수 있습니다.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나 더운 여름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냉장고 외벽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는 고온다습한 외부 환경 때문이며 제품 이상은 아닙니다.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사용하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